난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귀신입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음... 청순한 스타일? 이 학교 다닌 거야? 기억이 잘 안 나 귀신이라서 그런가? 마스크야 무슨 원한 얘길래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배회하지 원원이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할 거 같아 니네 마스크 쓴 귀신 얘기 들었어? 세희랑 닮았대 세희라는 애 알아? 걔 얼마 전에 자살했는데 폰에 세희 사진 있어? 걔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사는 시간에도 없을걸 나라야! 그년이 나타났어 성이 너 어제 안 들었대 왜? 귀신이라도 봤냐? 잠재... 주성이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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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누군지 알아 걱정마 내가 구해줄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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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